우리 지역 농산물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주한미군 농촌관광판파티 행사가 있었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을 널리 소개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씩 저희가 40명씩 미군 장병들이 천안의 도시를 경험하고 또 그걸 통해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의 처음으로 오늘은 배밭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농장을 의미하는 팜과 파티의 합성어인 팜파티는 농가가 소비자를 초청해 농산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행사인데요. 이날의 팜파티는 평택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천안 지역의 농산물을 직접 보고 맛보고 체험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팜파티의 첫 번째 순서는 수제 와인을 맛보는 시간으로 천안에서 생산된 친환경 포도로 만든 와인을 직접 시험해 봤는데요. 다음 순서는 배 껍질 안 끊기고 길게 깎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배 껍질 안 끊기고 길게 깎이 되겠습니다. 대결로 진행했는데요. 어색하고 서툰 칼질이지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승을 기원하며 열띤 대결을 펼쳤습니다. 천안 배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수출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대결이 끝난 후 직접 깎은 배를 시식하며 명품 천안 배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배꽃 인공수분 체험이 이어졌는데요.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화접의 의미를 배우고 직접 화접에 참여하여 천안 명품배 생산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직접 만들어보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처음 맛보는 호두과자의 어색함도 잠시 갓다운 따끈따끈한 호두과자를 불어가며 호두과자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날 팜파티 행사를 통해 농산물이 생산되는 현장을 둘러보며 재미와 배움을 모두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따뜻한 봄날 농장을 방문한 주한미군들에게 천안 농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 탈락이 처음으로 봤던 desse één 장렬가 처음 봤어요. 서울은 조언의 하위에 따라 다리를 들어서 정말 좋음 예뻤해해요. 제 삶은 일찍에 따라서 그냥 수 있으니, 아니다. 또 다른 일찍하고 있는 일찍하고인 나의 병원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